Q. 한유지의 반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겠어요. 안녕하세요. 한유지입니다. 이렇게 축구 바꾸신 와중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희수옥입니다. 오늘 되게 재밌는 시간 보내주셔서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핑크사? 이돌리사 즐거운 곡이라고 할게요. 제가 잘 안 보이거든요. 우산! 우산 당첨! 핑크사의 우산을 좀 달려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무리 큰 게 있어. 루피크사의 우산이 제일 뜨겠죠.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양쪽에 통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잠시만 서둘러서 나와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침 오늘도 비가 오는 바람에 우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쪽으로 앞쪽으로 답답해주세요 여러분. 아쉬우시겠지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